한화에그스가 2023 시즌 시범 경기를 단독 1위로 마무리했습니다. 한화에그스는 삼성과의 최종전에서 14대3으로 대승을 거두고 시범 경기에서 9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. 특히 이번 시범 경기에서 팀 타율은 2할 8푼 1위로 1위를 기록했으며 마운드에서도 젊은 투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. 한화에그스는 30일 자체 청백전을 치른 뒤 고척으로 이동해 4월 1일 키움과의 시즌 개막전을 갖습니다.